후... 아..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. 이제 밀태하시고 네. 갈게요. 반전 잘하네. 반전? 응. 반전. 나 진짜 잘해. 뭐 어때? 멋있다? 근데 너가 너무 웃겨, 나는. 왜? 내가 웃음이 많긴 한데 좋은 거야, 나쁜 거야? 좋은 거지. 아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아까 말하던 거 생각나, 자꾸. 이 친구는 골반 아니면 엉덩이구만. 뭐만 하면 그냥 앞뒤로 그냥. 아, 왜 이래? 근데 너는 되게 몸만 하는 방법을 찾아주니까 아, 부담이 없어. 아, 진짜? 그냥 말할 재미도 생겨, 이제. 아, 한 번 그냥 말해봐서 터뜨릴까.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. 여기에? 어. 오빠, 우리 나쁜 남자야. 조심해. 오빠? 오빠 나쁜 남자야? 아니야, 오빠 좋은 남자야. 좋은 남자야? 좋은 남자인 것 같아. 썸싱 있는 그들의 댄싱 로맨스, 썸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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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바디.